차가 빵꾸가 났는데 길 가다가 근데 이 캠프 식스 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네요 제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차 빵꾸 난거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다 태워갖고 이렇게 해줘요 세상에 불칸아이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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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일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아 진짜 고맙네 캠프 6 사람들 땀 울리는 거 보세요. 네 이 마을이 제가 갑자기 빵꾸가 났을 때 저한테 타이어도 빌려주고 타이어도 떼어주고 막 그렇게 도와준 곳입니다. 네 그 위치에 제가 다시 왔거든요. 덕분에 타이어도 하나 사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아 이 꼬마가 그때 제 타이어 빵꾸나고 가지고 난처해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었던 걸 안해. 빡빡머리 꼬야를 찾아달라니까 이리로 오네요. 이 집인가봐요. 메론? 왈라? 팟꾸야. 기억나세요? 안개샷? 아 팟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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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는 안옥데, 어디가 안는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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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괴로우가 지고 에 에 constraints 문ramos 문rastapo Sorry устambul You are the zone I just I promise your pasaru and i just returned your tires let's head right now I think so NGです YOU Ґ ҉ Ґ Ґ Ґ Ґ Ґ 아, 여기서 가고 있어 네 나를 다잡는게 나는 오늘 바교를 해ường 해야하는가? 지금 물고 아니, 악, 안 고 그럼, 도라에 있는 여기? 길이 있는지를? 길이 부분에서 linear 센션을 말하는 길의 센션을 말하는 타이어가 여기 구멍가게 아저씨인가봐요. 구멍가게 아저씨가 있나? 구야 자리 구야 자리 구야 자리 구야 자리 구야 4,000원 특히 너 소주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저는 Tony Jeremy 고마워 고마워 스테시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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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시 다음 시간에 바사로봉 가져올게요 고마워 이쪽 편 타이어를 다들 이렇게 열심히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바꿔준 도와준 캠프식스 그 마을 이사람 우리 꾸야 토니 빠바이 땡큐 토니 사람들이 바교하고 조금 떨어져있긴 한데 완전히 시골정선을 갖고 있어서 너무 저기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푸하고 생필품 조금 넣어서 그때 도와주신 네 분 각각 나나 하시라고 좋습니다 캠프식스 너무 좋은 마을이네요 이 동네를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곳곳에서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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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wehr